저로 450킬로미터에 이르는 아름다운 바다의 회랑 세톤의 해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섬이 떠있다는 점에서 그 아름다움을 다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해면, 점지하는 많은 섬들 백사 청송의 해안, 계단식 밭 등 자연과 인간의 삶의 영유가 일체된 독특한 경과는 섬세한 변화가 풍부하여 세톤의 해에는 같은 표정을 짓지 않는다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라고 세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